저기 나무가 있네 나 요리해야 되는데 다 처먹어버렸네? 나중에 나온걸로 요리하지 뭐 나무 하나만 더 가공 됐다 아우 되게 많네 더럽게 많네 진짜 나중에 먹자 요리하고 아 꽃도 음식에 들어가지 않을까요? 선생님이니까? 꽃이 안들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 뭐 그쵸? 아 나 멘탈 너무 약한데? 어 들어가 지지 않네 질줄 알았지 이거 가져가면은 질어날라나? 아니군요 가방에다가 돌좀 넣어놓을걸 지금 굳이 들고다닐 필요가 없는데 욕실 가야했다 씨앗은 하나 더 심어지나 보겠습니다 더 심어지진 않는구나 부시돌 돌 금 돌 부시돌이 27개가 있어? 어 많이 비었죠? 빨리 주워 먹으러 갑시다 어두워서 힘들어하는거 같으니까 하나 만들자 어디였지?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 좋아 요리 안 걸어놓고 왔죠? 그치 어 괜찮은데 저거 자원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매력있는데 꺼지겠다 나무를 먹고 이제 뭐 불을 다 키워놓죠 채색까지 요리하고 언제 자라냐 똥이나 캐자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근데 진짜 저렇게 잘하면은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는데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지들이 지들 똥을 처먹었나요 똥이 없지 고마워 뭔데 이런게 나왔냐 과일잼 오 맛있겠는데 약간 올라가는건 적었지만 좋아 어두운 김에 지금 하자 그치 그치 아 뭐야 좀 길게 뽑아볼까 벽이 당장 필요하지가 않다 어 문같은것도 필요할거 같긴 한데 당장 필요하진 않네 너 아직 13일밖에 안한거야? 야 근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어디서나 자라나는 나무에 끈질김바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아씨 더럽게 오래가네 이거 뭐야 요리 하나 더 해야겠지? 야 삽을 만들어서 부시돌 두개 부시돌만 가져가자 캐야되니까 베리를 다 퍼와야겠다 똥으로 자를 수 있다 그랬죠? 베리를 다 퍼와야겠어 이거 내꺼야 이 위쪽에 베리가 맞네 여깄다 여깄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거 캐고 나무를 둘러놓으면은 이제 나는 평생 일할 필요 없잖아 백수라이프 하면 되잖아 개꿀이잖아 자 가라 오케이 최고잖아 나무 보습만 해주면 되지 나뭇굴인데 잡초도 좀 캐갈까? 그래 나무 잔까지는 어차피 먹을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만 캐가면 되잖아 뇌상이네 그럼? 짠짠짠짠짠짠 낮에 나가고 밤에 돌아와서 집 보수하고 나 먹을게 없다 오늘 먹을게 이거 죽게 하겠어? 죽으면 부활할텐데 뭐 아 시어먹으면 되지 시어도 나름 채워주기 때문에 어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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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개 지압 먹어 다쳐버렸네 아우 매겨 그치 어우 잘 먹네 잘 먹어 먹어 줘야지 이렇게 까지 밖에 안들어가는거야 저거는 여기 느낌이 쎄하다 했더니 잘했냐 다 잘한거냐 아이씨 당장 굶어죽지 않으니까 오늘밤 버티죠 이정도면 아마도 이거 뜯어먹는거 아니지 건들지 말아라 너흰 똥만 싸는 기계야 됐다 이제 배찌 넘불을 넘불? 넝쿨 내 안쪽에다 진짜 원래 이런건 안쪽에 지어줘야 약간 먹는맛이 나죠 됐다 똥똥똥 똥 똥받으러 왔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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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똥똥 애 나무들 또 씹자고 쟤 당근 자라는 구나 아 이렇게 하나 자라는 구나 더럽게 안 자라네 씨앗 어딨어 똥똥똥 그렇지 빨리 빨리 싸란 말이야 거의 끝났잖아 이러면은 52분이거든요 방종과 동시에 엔딩 보겠는데 엔딩이 존재한다면 다해 다시 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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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 한 명 먹을 만큼 나 한 명 하루 먹을 만큼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손 안 치워?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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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 치워 거기서 지금 아 그거요? 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 평생 없을 겁니다 거인의 군림이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 이거의 생존은 여기서 좋게요 게임 캐릭터인 주제 1년이나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금방 죽어주는 게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적당한 때의 죽어영이라는 게임 캐릭터가 1년이나 사는 건 사치입니다 아 잘못 지었다 망했다 몇 개나 있는 거야? 아 다 지웠구나 어 좋아 훌륭해 아주 살만한 집이 돼가고 있어 똥 안 쌌니? 어우 잘 쐈어 야 내가 이게 얼마나 치워주고 잘 케어를 해줍니까 쟤네들을 인정? 어이구 푸짐하다 야 뭐야 이 새끼들 뭐야 어 뭐야 건방지게 지금 때릴라 그런 거야? 건방지게 잠깐만 나 배고파 배고파 똥 먹어 똥 먹어 아니 아직 몰라 나 요리 해놨어 그쵸? 해놨었죠? 아마도 열어 먹어 어 그치 아 시안 내놔 시안 내놔 내 거야 시안 내놔 시안 내놔 아 나 열면 왜 이렇게 안 자라 아 13이면 살만하다 체력이 3밖에 없지만 여기 있을 거야 이거 무슨 지옥의 땅이냐? 어머 왓 덥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뭔 동네야? 이런 데가 있어? 이제 와서 기원하면 어떡해 이거 이런 데가 용팔이? 용팔이 용팔이 용산 판매하는 애들 아니야 가자 개소리 그만하고 바로 타버렸네 회복할 준비나 하자 무한동력으로 무한동력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버팔로돌이 싸워주겠죠 뭐 오늘 생겨둬 그쵸? 음식이나 있나 보자 잠시acho 그것을 원하는 estud이에요 못 외워주실 거예요 뭐만 하면 어떡해? 아무것도 없으면 slave Scotch 놀아주실 거 너무 seja 비싼 놀아주실 거 놀아주실 거 날아주실 거 맞다 여기 먹을 것도 있네 체력이 이 이상은 안 줄어드는구나 그럼 무적이네 나는 거의 여기다가 해놨어도 됐겠다 과일은 없네 가죠 먹어라 거의 하나 캐갑니다 바로 앞이니까 금방 가고 토끼 양식장 같은 거 안되나? 체력이 없긴 없네 아 한번 비버로 변해서 죽을 때까지 다 캐 버릴까요? 이렇게 하고 구하면 되지 어디야 어우 덕분에 배가 많이 불러졌는데 이 캐릭터가? 아까 저기도 죽었었죠? 템 먹으러 가야되네 걸음 주기 그치 걸음 한번 주면 계속 자라는 거 아닙니까? 걸음 주기 이건 안되고 이건 자라는 거네 자나구만 그만 놀고 빨리 가서 해야겠어 옥수수 옥수수 자랐다 이번에는 옥수수 자랐다 이번에는 랜덤인가 보다 옥수수 맛있겠다 아 내일 밤에 내일 밤에 어 열도 되니? 어 다행이야 이거 똥이 옆에 항상 있는데 뭐 도끼 가져와야 되는데? 루시 흐흐흠 어디 식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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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힘들어하지 언제 자라 저 저놈의 풀대기는 음식 제대로 만드는 법만 알면 하나면은 육십 찾잖아요 그러면은 음식 솔직히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충분하지 않나요?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넘겠다 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? 하루에 하나만 먹을 양을 만들고 방어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디펜스 게임 됐네 그럼? 한 번 더 가보자 이거 솔직히 이름만하게 뭐하지만 오늘 방종과 동시에 엔딩이거든요 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러 가죠? 어 이 정도면은 나는 이제 충분히 즐겼던 생활을 합니다 어 잘 만들었어요 네네네 취향이 안 맞았을 뿐이지 게임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용팔이 니가 용팔임 어 자 이렇게 해서 돈 스타브 굶지마 거인의 군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거인을 못 보긴 했지만 거인은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대충 예상이 가기 때문에 어 이 녀석이 더 거인보다 뭐였을 것 같은데 생각엔 그죠 용파리가 정체가 뭘까 자 재밌게 했습니다 약간 모험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게임이면 되게 재밌게 즐겼을 텐데 난 역시 생존 게임 같은 거는 세세하게 신경쓰고 난 멀티캐스팅이 안되나봐 먹고 밤새우고 이러고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잘 만든 게임이에요 생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면 재밌게 즐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방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방종성 없이 방종입니다 뿅